지난 시즌 K리그와 FA컵 모두 전북현대에 우승을 내주고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울산현대가 다음 달 1일 K리그 대장정에 돌입합니다. 새롭게 사령탑을 맡은 홍명보 감독은 매경기 결승전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정인곤 기자입니다.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속 프로축구 울산현대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기 시작합니다. 개막전을 앞두고 열린 막바지훈련,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한 번씩 힘찬 기업을 집어넣어 봅니다. 지난 시즌 리그와 FA컵에서 모두 전북현대에게 밀려 만년 2인자에 머물렀던 울산현대. 절치 부심한 이번 시즌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하며 우승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매 경기, 매어 경기가 결승전이죠. 꼭 이제는 전북 한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선수 보강이나 팀 전력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.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주니호의 공백은 큽니다. 울산현대는 분대3가 출신 힌터제어를 영입해 주니호의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. 특히 이청용과 윤빛가람이 버티고 있는 미드필더진에 올 시즌 전북에서 이적한 신영민까지 가세 선수 활용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. 특히 팀의 주축인 이청용은 올 시즌 주장으로 선수단의 소통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소통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더 잘 되고 있고요. 지난 시즌 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입장 홈 경기를 단 두 번밖에 치르지 못했지만 이번 개막전에는 30%인 8천여 명의 관중과 함께할 예정입니다. 2002년 월드컵 영웅인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강원FC 사장이 맞붙어 더욱 흥미진진한 울산현대 올 시즌 첫 경기. 울산현대 이번 시즌 K리그 개막전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.